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성은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구요. 푸드번호는 268600입니다. 일단 오늘 셀리버리 리뷰를 할 것 같은데 뉴스도 하나 있었고 기업탐방이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제 생각, 코멘트를 드릴 생각이고 일단 주요 매물 때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는 형국이죠. 또 유예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라고 생각해볼 만한 가격대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1봉상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지만 한 30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요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양봉이 좀 중요한 구간에서 좀 나와줬다라는 거는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예전부터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어쨌든 지켜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추세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큰 추세에 있어서는 추세거래지만 이게 좀 작은 그림 이 고가 이 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도 어쨌든 어찌되었든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역추세거래 기반 해서 매물대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만 좀 불리한 여건은 여건인 건 맞습니다. 불리한 여건인 건 맞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할 자리에서는 좀 해주는 느낌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 레벨은 이제 12.9 이 정도고 그 전에는 여기 11.9 대략적으로 11, 12만원, 13만원 이런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차례차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아마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저항을 받을 자리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큰 게 하나 있지 않은 이상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바꿔가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리버리 기업탐방이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신약 신사업 진출 방안에 있어서 모색과 매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 순간 얻은 교훈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고 각종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셀리버리는 포스닥 역사상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성장할 때 매년 주가가 더블린 두 배를 이루겠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몰랐어요. 요한양의 중앙연구소 선임 연구원 출신인 조대용 셀리버리 대표 이건 몰랐는데 미국에서 의과대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2005년 프로세제약을 창업했지만 투자를 받았던 삼성 벤처 투자의 의견 차이로 퇴사, 그 다음에 2014년 셀리버리에 창업했고 현재 뚝신 경영으로 성장성 평가 특례 성장을 통해 톱스닥까지 상장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전체적인 인정을 밝힐 수 없지만 상반기 내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달렸죠.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파키슨병 치료신약 개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큰 이슈들이에요. 근데 이게 임상, 지금 2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3상까지 딱 들어간다고 하면 셀리버리는 정말 좀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죠. 큰 다, 둘 다 큰 모멘텀입니다. 정말. 그래서 셀리버리는 혈 내장벽을 투과해서 원하는 조직안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및 배발해놨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효력시험 및 독성시험에 비임성 평가 결과로 국류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글로벌 10대 제약사들과의 라이선싱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면서 제조와 단백질의 대량 생산이란 높은 장벽에 막혀 신약, 사업 개발 진행이 잠시 지체될 수밖에 없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 개발이 완료되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C파킨, ICP파킨 임상 이상 후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 등을 통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고 현재 진행하는 신약 개발을 정진하면서 향후 신약 분야의 신사업 진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래서 2배 이상 기업 가치가 매년 2배 이상 오를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에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다. 라고 힘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뭐냐 잊혀질 때 틀하면 조대용 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셀리버리를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항상 인정을 해줘야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의 관심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관심도에 있어서 조대용 셀리버리 대표 같은 경우에 참 잘하고 있다라고 성과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바닥이 좀 받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이탈은 나왔지만 이탈은 나왔지만 차근차근 지수만 좀 돌아 나간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상황인데 아직 지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수가 아직까지는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최근에 하락했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1차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저항때는 많아요. 많아도 저항때가 이상하게 돌파가 된다.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겠죠. 우리가 모르는 모멘텀이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이고 그런 게 만약에 차례차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리뷰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수의 영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서를 검색하시고 이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단기적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